아 예 안녕하십니까 상뇨님께서 보내준 어제 보내준는데 제가 워낙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상뇨님께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화요일날 경기도 그래서 보내준 자정입니다. 완자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만원 아씨 샀네요 아 아 이상하나 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잠금만 해주시고요 번호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어 잘 보이시죠 으 으 으 으 으 으 카톡 신청 전망 iology 2 으 으 으 으 2 아 여러분들 네 완전 폰 추 kendi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 보이시죠? 네 감사합니다.